한국 분이 외국말처럼 해서 노래를 저렇게 잘 할 수가 있나요? 가르살람은 싫어 너무 싫어 많이 맞아 보고 싶다 태극보주시는 거예요? 아쉽다 보고 싶다 노래하실 때 인중을 너무 늘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길게 늘리는 것처럼 이렇게 인중 늘린다고 얘기하셨는데 약간 인중을 늘리는 목소리가 들려요 아 우리 유세윤씨가 인중을 늘리는 인중 립싱크를 내게 너와 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정말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와 한국 사람 목소리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목소리야 아 유세윤씨 이 립싱크가 맞나요? 아 잘한다 아니 저는 립싱크보다 저희가 지금 노래를 립싱크 때문에 계속 들었잖아요 이건 분명히 한국 분이 녹음을 하신 목소리예요 어? 어? 내가 그렇게 웃겼는데 이거를 안 보고 진짜 대단하다 집중력 대단한데 대단한데요?